유튜브 클라렌드정 님이 보내주셨어요 범죄소시2 듀에인 존슨이 아니라 장기 에프가 89배 어감이 더 와닿았을 텐데 덩치만 장기 에프 맘먹게 거대했어도 뭐 이렇게 다 남겨주셨네 장기 에프 이분이 게임 캐릭터시더라고요 게임 캐릭터죠 집어던지는 캐릭터인데 검색해보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작년 최고작은 범죄도시였죠? 그렇죠 항행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게 되네 우리가 연말 결산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연결을 다음에 팟캐스트는 돌돌 님 드디어 댓글이 달리네요 제가 첫 댁에 달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예전부터 듣고는 있었는데 나름 열심히 듣는 청취자 1인입니다 무댓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까 댓글이 없어졌습니다 후회하셨나? 후회하신 건가? 알고 보니 무댓글이 아니었다거나 그렇죠 어떤 작품이었죠? 그냥 그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다 보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2주의 영화는 더웨일입니다 고래 한 마리 저희가 바뀌어가지고 평점을 바로 깝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7점입니다 7점이요? 네 저는 6점이랑 7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점은 안 됩니다 그렇죠? 7점 가겠습니다 세븐세븐? 저는 8점인데 네 8점으로 하겠습니다 8점? 7, 7, 8이면 높은 편이네 7.33이라고 봐야겠죠? 네 꽤나 영인이들에서 쳐주는 작품이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좋은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항상 영화 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장면 오프닝 되게 거대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첫 장면 그렇죠 아 근데 정말 예상 외의 장면이었어요 버스 한 대가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내려서 걷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멀게 풀샷으로 잡았기 때문에 과연 저는 영화 보면서 내내 이게 과연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무래도 좀 남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선교사 아니면 찰리인데 선교사라면은 이제 그 돈 챙겨서 이쪽으로 온 딱 그 시점이거나 만약에 찰리라면은 갇히기 전에 집에서 운동 생활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거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은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네 두 번째 보면서 그 장면은 유심히 보게 됐는데 저도 선교사라고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하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가면 선교사가 맞죠 근데 약간 저도 뭔가 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만드는 그냥 그게 모습이 그냥 바다로 향하는 것 같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찰리의 죽음에 도달랐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랑 또 연결 지점을 찾자면 결국은 찰리의 죽음이 죽음 그 이후에 산 버스에 타서 다시 내려왔던 새로운 삶이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찰리의 삶이 그려진 게 아닌가 그거는 완전 시간이랑 시간 순서가 완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또 뭔가 새로운 접근일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또 신기했던 건 저는 화면비를 조금 잡고 싶어요 난 진짜 1대1인 줄 알았어 너무 오랜만에 저는 영화관에 좀 가가지고 화면비가 1.33대1입니다 4대3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TV잖아 그 옛날 옛날 TV야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화면이 뭔가 좀 꽉 차 보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렇게 화면비를 또 활용한 영화 중에서 또 많이 언급되는 게 그 자비의 돌란 감독의 맘이라는 영화 혹시 그 영화는 완전 정상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물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맞게 화면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여지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뭐 그런 변화는 없었지만 꾸준히 가면서 되게 그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상황이 어떤지 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꽉 차잖아요 그니까 영화 자체가 그냥 영화 시작 줄거리는 온라인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차일리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글쓰기 수업이었고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비디오가 꺼져 있습니다 혼자만 꺼져 있죠 혼자만 꺼져 있어요 교수인데 약간 우리 그 코로나 시국의 대학생들 보면 다 그냥 꺼서 하잖아 학생들이 꺼져요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근데 그 비디오가 꺼진 화면을 클로즈업 하면서 이제 메인 타이틀을 띄우는데 이 의미는 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아마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월요일이라는 요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놀랬습니다 나는 뭔가 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길래 오우 아 그래 영어로 하면 마스터베이션이라네요 네 그렇죠 자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상치 못한 첫 장면이죠 굉장히 본능적인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동물적인 그런 느낌이 좀 와닿았던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모비딕이에요 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저는 모비딕을 빼면 해석이 안 되는 작품이야 어 나는 진짜 기독교가 아닌데도 어후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힘들었던 그래서 모비딕이 허먼 멜빌의 대표작이면서도 미국의 고정소설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대물이래요 대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고추지 굉장히 직관력이 직댓말로 하면 지점적으로 하면 그래서 이 소설의 약간 뭐 줄거리를 얘기를 하자면 뭐 과거 모비딕에게 당해 한쪽 다리를 잃은 에이허브라는 선장이 있는데 그 다리를 이제 고래뼈 오적으로 대체하고 고래에 대한 복수심으로 포경선 피쿼드호를 이끌고 모비딕을 뒷쫓는 내용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나무익키로 봤기 때문에 네 저도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 뭔가 인간사회 욕망과 타락을 조금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렸다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왜 모비딕을 갖고 왔을까 네 그 안에서 과연 이 찰리는 누구로 과연 연상이 되어지는 것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저는 딱 두 가지 경우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연히 모비딕이긴 거고요 하나는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스마엘이라는 화자죠 네 어떻게 보면 화자라고 그렇죠 화자라고 봐야죠 그 모비딕을 쫓는 에이헤브를 지켜보는 그렇죠 그 화자죠 그 화자인데 사실 이스마엘은 그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추방자나 뭐 쫓겨난 자를 의미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것도 한 찰리에 대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울리죠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이자 272키로의 거구이기 때문에 뭔가 사회에서 쫓겨난 자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 또 그 소설에서 동성애자로 묘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찰리가 아내와 딸을 두고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가버렸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 말하는 그런 타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니면 모비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뭐 일단 몸이 크니까 당연히 고래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저는 옷의 색이 좀 눈에 좀 보였다 가뜩이나 이제 바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옷의 색이 잠옷 항상 우리 똑같잖아요 함정적이잖아 옷의 색깔이 옷의 색을 보면 파란 티하고 후반부에 보면 회색 티를 입는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파란색은 저는 뭔가 바다 색깔로 연상이 되기도 하고 회색 티는 실제로 보면 고래를 보면 벨루가 같은 그런 고래들을 보면 회색깔입니다 그 위판이 좀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찰리는 뭔가 확실히 고래 같은데 뭔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바다로 헤엄쳐가는 그런 고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아 네네 그렇게 또 연상이 되고요 또한 이제 모비딕에 대한 이야기를 일풀면서 마지막에는 고래에게는 감정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스스로를 지칭을 하는 거겠죠 나는 이제 감정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고래가 털이 또 없는 눈물인데 찰리가 탈모입니다 네 그것도 있고 청각이 좋은 거는 고래가 청각이 좋은데 왜 이 사람이 집에만 있느냐고 생각하면 밖에서 본인을 향한 쓴소리를 너무 많이 들을 것 같거나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만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나가지 않아도 뭐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다 들린다거나 그렇죠 그걸 의식하고 살고 있다든가 그런 걸 의식하기 때문에 뭐 다리도 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걸 의식해서 밖에 나갈 용기조차 못 내고 피자 그래서 피자를 다 안 해서 보잖아 그렇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돈도 넣어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래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고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에이오브라는 사람이 이제 고래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작살을 던지잖아요 근데 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도 그건 좀 작살처럼 날카로운 말이나 시선을 던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합니다 저는 많이 합니다 반성해야 돼 우리는 솔직히 찰리 같은 사람 보고 그냥 남대로 돼야 돼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 저는 어느 정도의 멈칫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 보게 된다면 그런 것도 그런 분들한테는 실례이지 않을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피자베드 하러 온 정도가 정말 현실적인 그게 진짜 현실적인 그 사람은 뭐라 할 게 안 되죠? 자주 와서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친해진 것 같은 그 내적 친밀감이 있는데 현실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그냥 달아나버리는 근데 별로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찰리는 왜냐면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감정이 없나? 네 그래서 감정이 없는 거고 이미 뭐 무석 상할대로 상했고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도 이미 생각을 해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또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감독의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인 데런 에르노프스키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감독의 영화는 저는 그 레퀴엠하고 네 네 블랙스완 그 두 개를 받고 더 레슬러는 네 저는 아 보셨나요? 네 네 이것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은 상을 받은 작품이죠 사실 이 영화가 더 레슬러하고도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더 레슬러의 주인공인 미키로크가 당시 이 더 레슬러를 찍고 나서 일종의 제기를 했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되게 꽃미남이고 되게 멋진 남자로서 유명했는데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되게 안신청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몇 번 복귀를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때 더 레슬러로 완전히 복귀를 하게 됐는데 배우에게는 복귀작이 됐는데 그 더 레슬러의 내용 또한 과거에 유명했던 더 레슬링 선수가 이제 레슬링의 시대가 이미 끝났는데도 그냥 지하에서 계속 레슬링 시합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점점 현실하고 레슬링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내 현실은 레슬링이야 하면서 레슬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다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미키로크의 인생하고 대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간 이거 연기한 브랜드 프리저도 똑같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미이라에서 그렇게 떴는데 유쾌하고 그런 이미지로 떴는데 이번에 영화로 재개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다 그렇죠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작품을 안 하신 건가요? 작품은 많았는데 성추행도 그런 피의자의 입장이었고 여러 밈 같은 것도 되게 화제가 되면서 좀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죠 가족사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레슬러하고 비슷한 점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복귀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겹쳐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레슬러는 다른 작품들만큼 완전 밑바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네요 다른 작품들은 되게 파괴적이고 그런 걸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아 나는 진짜 괜히 블랙스완 보는데 깜짝 놀랬다 아닌가요 블랙스완 한 일주일 전에 봤나? 그랬는데 오우 굉장했네요 근데 더웨이는 확실히 뭔가 확실히 밝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측면이 있죠 레키엠 막 우와 약 먹은 듯이 막 이러다가 그랬던 장면이고 그리고 또 블랙스완하고 공통점이 흰색으로 마무리더라고요 영화가 그렇지 않네 마무리가 흰색으로 마무리가 흰색으로 적치면서 마무리 듣고 역시나 그러면 이 찰리라는 인물이 병원을 또 안 가는 이유에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끊어놓고 했고 그냥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고 어떻게 보면 병원을 가게 되면 따르게 못다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주기 위해서 최악의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지만 그렇게 병원을 안 갔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초반에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됐고요 찰리 옆에 또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리즈라는 그쵸 찰리를 돕는 인물이 있는데 그 성교사가 오면서 또 이런 말을 또 해요 찰리는 이제 다음 주에는 없다 응 그래서 막 오지 마라 막 그런 부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몇 시였지? 200 넘어갔나? 200 넘어가고 그래서 울혈성 심부전 이라는 구체적인 명증이 나오는데 이게 심장에서 체내로 내보내는 혈액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서 신체 각 조직에 충분한 혈액 및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똑똑해지겠어요 이거 하면서 각가지 정보를 그래서 이게 산소 호흡을 받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리즈는 왜 이 사람을 그렇게 물씬 양면껏 도와줬을까 저는 리즈라는 사람이 일단 어떤 사연보다도 왜 동양인일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왜냐면은 앨런일까 찰리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앨런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사진이 이렇게 얼핏 얼핏 나왔는데 택인이죠 네 그때는 서양인으로 보였는데 동생이라는 리즈는 동양인인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찰리가 아무래도 좀 주류랑 벗어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도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또 인종차별이 많이 또 화두로 오르고 있고 그래서 되게 주류라고 생각하는 것과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는 동양인을 그렇게 둘을 만나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유럽여행 가는데 한국인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어 그래요? 되게 유럽여행 그럼 되게 무서운 것인 것 같은데 장난 아니야 아 안녕 하스에 이어는 기본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 그래 옛날에는 먼저 차이니즈라고 물어봤잖아 그렇죠 나는 그냥 바로 코리안이라는 거 알던데요? 됐다 해만큼 했다 됐다 어 진짜 BTS가 아 큰 영향 끼쳤어요 군대 가면 안 돼 내 생각은 내 생각은 그렇다고 내 생각은 정답이 아니라 결국 이 영화를 주거리를 이끄는 포인트는 왜 찰리가 이렇게 됐느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되짚으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니까요 근데 또 보면 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도해서 한 건 아니고 물론 가정과 멀어진 거는 물론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그 애인이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네 그거는 이제 전혀 몰랐던 거고 그래서 그런 또 말이 나오죠 모비디 말을 하면서 어 그 선장이 과연 고래를 죽이면 삶이 나아질까요? 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라는 그런 말을 또 남겨요 그러니까 그걸 남기는 이유는 결국은 본인이 그 고래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고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본인이 죽어도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감정이 이익돼서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생각하기에 많은 영화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가지만 그래서 또 이게 화요일이 이제 또 나오는데 생각이 드는 건 또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는 이유가 주말에 그냥 죽는다는 암시로 그냥 남겨두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딱 진행이 됐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 제한이 생긴 거잖아요 월요일 화요일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주말에 죽는다는 걸 관객은 아는데 다른 인물들은 모르잖아요 주변에 뭐 대표적으로는 엘리가 있죠 딸 엘리 엘리는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가 막 아빠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오해를 하는 쌍용 날리고 막 목마를 하고 수면제 타고 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괜히 저희가 더 이제 마음 아파지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아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뭐 조급함 같은 것도 내가 더 괜히 생기고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또 그 집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왕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날이 바뀌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찰리가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정도가 그게 날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였던데 그리고 맨날 찾아온 사람들이 다 갔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자막으로 이해를 돕는 방식이 필요하긴 했었겠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새가 오는 것도 다 인서트가 찍혀요 얼마나 방문객이 없고 활동반경이 얼마나 짧으면 새가 오는 것도 그냥 쨍쨍 소리로 들리고 컷으로 잡아주고 진짜 이상하죠 남은 시간이 거의 없을 때야 남을 그때가 되어서야 방문객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 성교자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내도 오고 때가 있는 거니까 때가 있는 거니까 이제 사람을 찾아 떠난 찰리가 됐었고 그 사이 이제 가족들과 오해도 쌓였고 그래서 막 접근금지라는 막 그런 말도 나오죠 딸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딸에게 이제 하나의 제안을 겁니다 매일 와서 에세이 한 편을 완성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 전 재산 얼마야 되겠어 했는데 상당하던데요 한국 돈으로 바꾸면 1억 6천 솔깃하죠 이러면 해야지 해야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머나 생각보다 이제 단전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거침이 없습니다 입도 험하고 금쪽이에요 마약도 하고 금쪽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댓글에 막 레즈비언이라는 또 그런 댓글이 SNS에 달려 있으면서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인상적이었고 얼마나 또 본인에게 상처였으면 8살 때 그 아버지가 떠나고 그 상황까지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하니 아 딸이 뭔가 힘들긴 힘들었구나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잠깐의 과거 회상만을 보여줬을 때도 그 가족이 되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찰리가 떠남으로써 엄마한테도 엄마도 충격이니까 엄마한테도 정상적인 그런 보살필은 받지 못한 것 같고 인생 자체가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그 아빠의 선택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의 사건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그때 이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 엘리는 아 그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아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자체가 뭐 환경 반경이 작다 보니까 뭐 그냥 집 집이야 그냥 그렇죠 뭐가 안 나오죠 뭐가 없어 소파 나오고 소파 누워있다가 밥 먹으러 주방 가고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이거 촬영하기 편했겠는데 심지어 앉아있어 계속 앉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요즘 이렇게 영화 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 장소에서 연출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아 한 장소에서 뭔가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4대3을 썼을 수도 있어요 아 더 많이 보여주고 훨씬 줄여주는 거죠 훨씬 줄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아 괜찮았어요 좋은데요도 네 좋았습니다 다음 이제 수요일이 되면서 강의에서 이제 거듭 언급되는 논지의 진실성 글을 쓸 때는 뭐 다른 기술 필요 없다 그냥 진심을 다해서 막 적어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의미는 결국 이제 이제 숨기지 않고 뭔가 진실하게 다가가겠다라는 말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라는 걸 뭔가 알리는 듯한 그런 이제 말을 하고요 생각보다 진실성이라는 그 주제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찰리는 어떻게 보면 진실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자기 마음을 선택해서 이제 앨런한테 간 건데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조언을 하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그 이후에 계속 거짓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고 가족한테 상처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지 그 이후에 이제 연인이 떠난 이후에 계속 이제 자기도 막 살도 찌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점점 숨기게 되고 뭔가 계속 가리게 되는 진실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계속 숨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카메라를 켜서 학생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여기서 또 한 번 짚어봐야 되는 인물은 선교사 많이 나오죠 아 이 선교사 토마스 네 얘는 뭡니까? 진짜 뭐예요? 이 작품의 키는 이 토마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인공을 보더라고 해석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토마스가 사실상 키를 쥐었는데 찰리와 토마스를 비교해 봅시다 오우 찰리와 토마스 토마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결국에 토마스는 보면 이기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행복해지겠다고 선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설득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최종적으로는 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잖아요 이 인물은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의 돈을 그렇게 훔쳤는데 나는 정말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는 걸 보면서 뭔가 조금의 어리석함도 많이 보였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찰리는 종교와 연관이 돼서 본인의 애인이 종교를 포기하고서 그렇게 죽는다는 걸 또 봤기 때문에 이미 종교에 대한 거는 이미 그냥 부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미 넘어선 그런 건 이미 넘어선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 인물은 아직 종교에 갇혀있다 뭔가 단순한 그런 프레임이 뭔가 좀 갇혀있는 듯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사람의 행복일 수도 있어 이 사람만의 살아가는 동기일 수도 있어 종교라는 게 그쵸 근데 얘가 종교를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인문을 인문? 인문이란 말이 맞나요? 그걸 믿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좀 방황하는 삶을 갔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보내서 그 길로 성교끼리 오르게 된 건데 그때 이후로 근데 이상하게도 진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방문 그 성교를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찰리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리석한 사람인 거죠 그냥 나는 이렇게 찰리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이 사람을 또 도와야겠다 그리고 또 막 딸이 오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성교사 하면 아이씨 가씨 다른 쪽으로 다 가세요 가세요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오라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찰리는 별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또 참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면서 또 많이 또 말랐어 이 성교사는 근데 그 성교사 보면 볼수록 그 사람 생각나지 않나요?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대어 윌비 블러드의 대어 윌비 블러드요? 네네네 그 성교사 한 명 있잖아요 그 쌍둥이 형 폴다노? 아 네네네네네 그 사람의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아무래도 성교사는 다 이런 느낌인가 싶더라고요 보면서 사실상 그 사람도 이쪽에 이단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반듯해야지 오리도 싹 넘기고 근데 얘는 되게 착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찰리가 동성인 줄도 알면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아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자녹도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찰리가 언급한 약간 뭔가 진실성의 영향일까? 계속? 어 어 꾸미지 않고 뭔가 다가가려는 뭔가 그런 진실성의 영향인 걸까? 토마스 얘기세요? 그쵸? 그 영향을 받은 걸까? 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토마스는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또 생각을 하대요? 저는 사실 토마스도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진실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말에서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찰리에게 구원은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딸이지 뭐 그쵸 아무래도 어 이미 그 리즈하고 찰리는 찰리를 돕던 리즈하고 이제 또 찰리는 그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거를 이제 앨런이라는 사례로 그걸 확인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종교라는 거는 이제 구원은 필요 없다 근데 또 어차피 이제 죽는다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소용이야? 어 근데 그 진짜 말씀처럼 찰리가 종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런 맹목적으로 믿음을 보이는 게 딸이잖아요 딸이 진짜 막 지 사진 찍어서 안 좋게 SNS 올리고 반항적인 글 쓰고 하는데 남들이 다 사악한 애다 좀 간사하니 이렇게 얘기해도 찰리 만큼은 딸이 구원인 거죠 네 이상하게 믿음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까 언급된 그 레즈비언 댓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좀 지금의 지금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조금 딸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마지막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돈을 이제 남은 돈을 다 주면서 어 그 자기도 그 딸도 빛나는 사람인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알게 한 계기가 그 에세이를 딸이 받아들이는 거였죠 자기가 쓴 에세이를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루었다 목적을 이루었다 이런 뜻으로 마지막에 할 일이다 그러니까 한듯이 간 것 아닐까 내 인생에서 뭔가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알아야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딸을 진정성 있게 그런 잘 키우고 싶은 왜냐하면 그 옛 부인하고도 싸웠을 때 뭐 돈 다 됐다며 뭐 양육비 정도 양육비 되고서 뭔가 딸에 대한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 접근 금지를 해놔서 딸에 대해서 연락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살짝 밖으로 사회 나오지도 못하고 찬인하고 그런 모습으로 딸 앞에 나서고 싶었겠어요 못했으니까 못 가서 그런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앨런은 또 앨런한테는 너무 사랑하니까 그 모습을 또 못 보이겠다고 하는 또 찰리의 그런 대사도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되게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주 발효적인 그런 게 있었죠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모습이 아닌 대사로 이제 뱉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이 대화도 조금 인상 깊었어요 앨런은 찰리를 선택해서 죽었다 그래서 신이 버린 것이다 그러면 찰리는 무엇이냐 근데 찰리는 앨런을 선택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가족을 포기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양육비도 좋고 뭔가 딸에 대한 애정도 있다면 아예 그냥 등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한 게 토마스잖아요 토마스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너무 그 딱 그것만 보고 얘기한 건 아닌가 토마스도 왜냐면 어릴 때 아까 전부터 찰리를 알아봤던 것도 아니고 앨런이라는 사람도 사진과 성경으로 본 게 다인데 너무 그 결과만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토마스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더 단순해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한 게 이 토마스의 말이 과연 찰리에게 구원이나 도움으로 다가왔을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죽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어떤 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도 그냥 나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찰리는 고마웠던 걸까? 그랬을 수도 있었을까? 앨런이요? 토마스요? 토마스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가 계속 찾아와주고 일종의 대화로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결국에는 피자배달부가 자기 모습을 보고 도망쳤던 것처럼 근데 토마스는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안 쳤죠? 얘는 착해 토마스 진짜 얘는 착한데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조금 달랐던 건데 결국에는 이런 종교라는 형식 안에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는 거지 찰리는 이쪽에 해석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종교도 토마스도 발만 담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뭐를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잡하죠? 복잡 싫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딸에게 막 에세이를 쓰자고 하는데 딸이 쓴 내용이 막 냄새나 전부 다 싫어 막 이렇게 적는데 근데도 좋대 잘 쓴다고 글실력 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쓰는 게 솔직하게 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도 좋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뭔가 한 가지 탁 왔지 고래는 원래 후각이 태화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제 고래가 그래서 자기가 냄새 나는지도 그런 것도 모르고 하는데 딸이 이제 그런 거 적으면서 본인의 현실을 더 자각하게 되는 거지 아 그런 솔직함 그렇게도 나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 금요일이 되면 낙제한 딸을 위한 이제 에세이 내용이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딸이 쓴 글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찰리가 항상 이거 심장이 아플 때마다 그 읽으려고 했던 에세이가 딸의 에세이라는 알고보니 딸의 에세이였다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애가 진짜 필력이 있더라고 그쵸 진짜 글을 잘 쓰더라고요 여덟 살 때 썼으면 그리고 모비드가 엄청 두껍다고 봤는데 그걸 또 다 읽고 어떻게 해도 그런 글을 찰리는 그런 걸 본 거죠 남들은 그냥 찰리는 그런 면을 아니까 애가 자꾸 사악하기만 하는 애가 아니고 지금 약간 힘든 거라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깊숙한 안까지는 못 보는 거죠 사실 모비드 소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의외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고래 부분이거든요 디테일한 고래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한 게 소설의 재미를 떨어뜨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냐 그래가지고 이 모비드가 어떤 도서관에서는 살짝 동물학 이쪽에다 꽂아놓는 데도 있다고 할 만큼 그 파트가 되게 자세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엘리는 그 부분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의외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뭔가 에세이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모두가 이거를 걸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엔 이렇게 걸작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시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 시선이 계속 유지가 됐었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찰리가 배웠네요 엘리의 글을 보고 엘리의 그런 뚝심? 그런 걸 글쓰기 찾아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점이? 꾸며내지 않는 그 나의 것 그대로의 진실성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엘리가 이스마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이스마일의 시점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 객관적으로 봤다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 이스마일의 자기의 시점을 이스마일에 대입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복수심이 맞지 엄마의 복수심이지 엄마의 복수심이지 그런 조건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사실 모비딕을 재구성한 게 아니라 사무엘 딜 헌터의 동명의 연극을 영화화했다 보니까 그만큼 또 해석의 요지도 다양하고 장르에서 장르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다양한 부분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브랜든 프레이저를 처음 봐가지고 솔직한 고백을 하면 저도 미러를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영화를 정할 때도 봐야겠다 했는데 그냥 재미없어 보였어 안 봤어요 저도 그 CG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 어릴 때니까 어릴 때 미이라랑 브랜든 프레이저가 나왔던 영화 중에 그게 또 있어요 킹 오브 더 정글인가? 라는 조지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살짝 타잔 같은 타잔 같은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 정글에서 살다가 도시로 오면서 이제 엮이게 되는 그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그래서 일종의 되게 유쾌한 그런 캐릭터를 많이 하던 사람이 이렇게 우울한 캐릭터를 하게 된 게 되게 괴로웠다? 어 근데 오히려 배우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을 가진 캐릭터가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막 갑자기 유쾌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래도 소개했던 거를 좀 천천히 끌어올리는 독기적으로서는 괜찮은 본인하고 많이 이입이 됐겠죠 네 이런 경우 많은데 그 그 그 너무 궁금한데요 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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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 그렇죠 피그로 일종의 제기를 했다고 평가를 받았죠 니콜라스 케이지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특수분들 하는데 4시간 걸리는데요 음 4시간이요? 네 잘 알았어요 그 약간 근데 나 미녀는 괴로워도 생각하긴 하고 사실 4시간이면 엄청 오래걸리는 건 아닌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 진짜요? 다른 건 더 오래걸리는 것도 있었으니까 네 약간 분장하면 아 그럼 개그맨 요즘 나 코빅을 많이 봐가지고 요즘 그 진호야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거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어? 진호야만의 그냥 진호야를 웃겨야 해요 이진호시죠? 이진호 씨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진호야를 되게 좋아하고요 아 그린나레 미디어가 수입한 작품인데요 최근 그 그린나레에서 이제 나온 작품들이 코르사주 나왔고요 에프터선 나왔고요 더웨일 하고요 슬픔의 삼각형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슬픔의 삼각형은 왜 자꾸 소식 없이 밀리는 것 같죠? 1월에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나도 그건 I don't know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 슬쌈? 아 근데 슬쌈 그거 있던데요? 오스카 감독상 후보 있던데? 아 어 그거 보고는 좀 신기했어요 근데 난 코르사주도 재밌게 봤고요 에프터선도 재밌게 봤고요 이런 이 작품과 또 이거하고 또 어느정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신기했고 이게 또 A24에서 이것도 관련된 작품은 애프터형 있었고 애올 있었고 애프터선도 A24고 더웨일도 A24고 A24 작품이 좋은 것도 작품이 좋은 건데 되게 엄청 뽑아내요 1년에도 몇 판씩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공포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제 올해 적용이 나오죠 아리에스터 감독 신작이 또 나오죠 오 어 올해도 진짜 볼 거 많아요 애올이 되게 궁금하네요 아카데미에서 어떤 아카데미? 수상을 할지 아 한번 해볼까? 아카데미 그거 해볼까? 예상이요? 이거 오스카 3개에 노미네이티됐던데 나무조연상하고 여우조연상하고 분장상 됐거든요 음 분장상 조연상 같지 않을까? 조연상? 어 웬만하면 다 키워이콘한 그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분위기가 아 많이 아 그건 나무조연상 얘는 여우조연상 올랐어요 아 여우조연상 이 작품은 여우조연상 그 더웨일 홍차우 배우님 그 리지 역할을 연기했던 아 더웨일? 어 더웨일에 대한 도미니트 분석을 한다는 거구나 네 여우조연상 여기 올랐는데 나무조연상은 제가 봤을 때는 누구 누구의 상 누가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엘비스의 오스틴 버틀러하고 이니셀인의 벤시의 콜린 페럴 음 더웨일의 브랜드 프레이저 애프터선의 포메스카 리빙의 빌라인데요 리빙은 저는 뭐 안 받기도 했고 뭐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많이 못 들어서 가장 유력한 거는 오스틴 버틀러 아닙니까? 오스틴 버틀러랑 브랜드 프레이저일 것 같은데 오스틴 버틀러가 지금 저기 엘비스로 몇 번 받았었나요? 네 지금 오스틴 버틀러하고 브랜드 프레이저하고 콜린 페럴 이 세 명이 지금 계속 받고 있구나 아니 이니셀인의 벤시를 아직 못 봐가지고 그렇죠 그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이거는 각본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역시 그 마틴 맥도나 마틴 맥도나 그런 여우조 형상은 이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안젤라 바셀 이분이 가장 유력하다고 네 더웨일의 홍차우 이니셀인의 벤시를 캐리콘던 에어에서 두 명이 나왔더라고요 제이미리 커티스하고 스테파니 씨요 제이미리 커티스 이분도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이분이 그분인가요? 은행원 은행원의 사무직 사무직 안다서 약간 할머니 하셨던 분이고 분장상도 뭐 올랐고 여러모로 참 화제성이 있는 그런 영화였고요 어쨌든 기대가 되네요 빨리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들 더웨일은 한 주평 해볼까요? 아 네 먼저 하실래요? 솔직하고 무거웠던 한 남자의 장문 목소리가 튜닝이 뭐예요? 아 깜짝아 아 뭐 이건 한 주평을 잘 모르겠어 아 저도 이거 잘 못 정하긴 했는데 아 이건 그냥 좀 버리는 식으로 해서 우리 모두 고래를 보호합시다 아 고래보호 네 너무 무분별해 음 살륙 이런 게 그렇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고래를 보호합시다 고래를 보호합시다 저는 자기 파괴와 구원에 대한 서정적인 이야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기 파괴에 대한 뭐 서정적인 이야기 아 약간은 그 정통법을 택하셨군요 그냥 안전빵 아 아 내가 우선 안전빵이 이번에는 그게 될 것 같아 아 그렇군요 네 영일이들 60일에 더웨이 만남았습니다 3개월 만에 복귀였습니다 약간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랜만에 해서 감이 안 잡힙니다 입이 좀 안 풀리는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이 안 풀리고 감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거 쓰니까 리뷰를 적을 거 아니에요 영화 보면서 그렇죠 근데 난 똑바로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날렸어서 뭘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영화 순서대로는 아니더라고요 아 예 오늘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영화가 어려웠어 네 맞아요 계속 계속하기에는 단순의 부분도 해석할 게 많아서 종교적인 게 들어가면은 그런 해석할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쉽지 않은 영화였고 또 와주셔가지고 아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십시오 이따 음식 오겠습니다 네 영일이들 61회차 더웨이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네 안녕히 계세요